으윽 뜨거워 음! 더우로 닦아야겠군요 먼지가 한 바탕 휩쓸어 갔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 안경을 썼어요 오랜만에 왜냐면 오른쪽 눈이 또 쌍꺼풀이 너무 진하게 잡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가리려고 안경을 써봤답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수원에 갈거고요 같이 가보실까요 여러분 날씨가 9만원 아우 멋진 가방 이거 그때도 이 가방 맸나? 멋들어진 프라이스포 가방 같은데 맞죠? 그치 그랬던거 같은데? Dennis is one 네네에이 아 좋네 타 professore 어디로 가나요? 이거 타고 그 타만 여기를 하성은? 방안공원 뉴욕 뮤직비디오부 오лас난사 되게 아렵다라는 것 같은데 에이 디스 이스 완 아 오늘 하늘에 진짜 그림 같네요 수원 개 이쁘잖아 택배 탈라다가 막 바람 엄청 분다고 그랬어요 초록초록한 거 이쁘다 왜냐면 내가 왔을 때 겨울이다 보니까 다 되게 휑한 느낌이었는데 괜찮네 수원 놀러오세요 수원 좋네 아 여기가 행동동 메인 스트리트야? 오 나 그럼 와봤을 텐데 내가 맨날 밤에 와가지고 되게 처음인 느낌인가? 네 와보셨을 거예요 그치 그림 같아 영상 찍을 때마다 이래서 다들 행동동 행동동 하는 건데 아니면 사실 광교도 굉장히 예쁩니다 광교? 안 가봤어 소수공원이 밤에 가야 좀 예쁘고 어 나 여기 가봤어 은멜로 은멜로 원래 행동동이 카페만 엄청 많고 식당이 진짜 없었는데 은멜로가 거의 소초? 어 좀 뚫은 느낌이에요 맛있긴 하더라고 약간 베이크코스 분위기 좋다 여기가 옛날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호보볼판이었다 아 진짜? 다 발전된 건가 보네 좋다 나 되게 지금 가이드 끼고 여행하고 있는 거 같아 수원의 산증이 저기 보시면 네네네 우영 김밥 아 저쪽이군요 수원 좋은 곳이네 제가 달려는 식당은 여기입니다 어 여기야?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쉬어가시는 거 같아 보다 너무 예쁘네 여기 여러분 이게 수원입니다 아니 뷰가 되게 예뻐 아 아 여기 머리가 되게 개판이야 락스타 같아 옥수수가 유명하니까 무조건 반반 이런 거 없나요? 사이다나 얹을까요? 그냥 샐러드? 저 샐러드도 좋아하긴 해요 아 그래? 샐러드로 먹을까? 네 네 비웃으신 거야? 네 네 맛있겠다 이게 2개 6만원 하길래 오 괜찮네 아니 선물받았고 아는 중반에 그래서 입어봤는데 오늘 이 선물 인증해주겠다고 처음인데 적응이 안되네 오늘 검은색 선택하셨네 이 더운 여름에 왜냐면 이거의 하늘색 입으면 조금 아 그러긴 하겠다 살짝 언밸런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입니다요 여러분 예쁘죠? 그리고 오늘의 가이드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옥수수 냄새가 솔솔 나네 오 자영광 잘 받았는데 맛있겠다 연기 술술 나는 거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음 음 음 음 어때? 뭐야 아직 안 먹었어? 괜찮은데? 음 옥수수 맛이 제일 낮춘 거에요 걱정했던 것보다 안다 음 음 음 파스타 매콤해 맛있어 잘 시킨 거 같아 살짝 달짝지근한 거에 매콤함 음 음 음 저기가 어향 가지가 있어요 맞아 맞아 음 음 벌써 싱싱하네 피자맛은 어떠세요? 하하 우유찌걸음 음 새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보여요 여러분 피자 쯔기에 밀가루 맛이 안 나죠 밀가루 맛이 안 나죠 밀가루 맛이잖아 음 음 나 밀가루 맛나는 피자 진짜 싫어하구나 음 아 그러게 콩카페 한옥이랑 아아 베이글 벤 베이글은 조금 베이글은 조금 베이글 크림도 팔고 립밤도 팔고 베이글 근데 여기 올 때 자전거 타면 기분 좋을 거 같아 캬 구름 봐라 이씨 사과 모양 케이크 파는 데랑 그 다음에 한옥 콩카페가 있다 해가지고 일단 사과 케이크집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케이크 사과 케이크 만날 거고 있어요 어 휴무야? 그러니까 오늘 휴문가봐요 와 근데 자리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좀 느낌이 있어 그니까 아쉽네 사진 하나 찍고 와야겠다 아쉬운데요 이래서 제가 제주도 갔다 오 너 무슨 말 하는지 알 거 같아 지금 완전 그 느낌이야 지금 우와 그 기억하셔야 될 때 이 킥덧 로이스터리라는 데에서 바닐라 라테를 하고 100장 한정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 100장? 오플런 띄야겠네 주말에는 오플런 할 수도 있는데 와우 아 블로그 찾아와가지고? 네 오우 되게 스윗하시다 장사할 줄 아시네요 여러분 수원 놀러오세요 진짜 좋아요 나는 계속 저기 메인 골목만 돌아다니다 이렇게까지 살짝 딥하게 들어온 게 처음이라 그런지 더 좋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콩카페 한옥 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거든요 콩카페 한옥 버전 짜라란 너무 예쁘지 콩카페가 한옥이에요 여러분 가보시죠 우와 신자오 오우 진짜 베트남 온 것 같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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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베트남 가고 싶다 여기는 무조건 코코노 스무디 커피죠 코코노 스무디 커피 무조건이지 저는 코코노 스무디 커피 라즈로 먹을까? 800원 채는데 라일지로 가겠습니다 감독하는구나 스무디 존맛 존맛 맛있겠스잉 와 맛있다 스티커가 있는 스티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 보면 딜리셔스들 되게 독특한 단어들인데 되게 조화롭다 생각하실 수 있다 좋은 카페 찾아내서 뿌듯하셨겠어? 음 음 갑자기 너무 맛있어 죽을 것 같아 맛있어 이거 하나만으로 오늘 완벽한 하루 아니 이게 또 비하인드 썰이 있는데 4년 전에 그 처음으로 엄마랑 동생들이랑 해서 베트남 여행을 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커피를 아예 못 마실 때였어 카페인을 아주 콩카페를 갔는데 그냥 다른 음료만 먹었단 말이야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이걸 못 먹어보고 카페인은 소량만 먹어도 속이 너무 안 좋아지던 시기였어가지고 무서워서 도전을 못 해본 거야 근데 이제 작년에 혼자 라트랑 갔을 때 그때 콩카페 말고 다른 커피집에 가긴 했는데 코코넛 스무디를 팔길래 어? 이제 나 커피 마시니까 한 번 먹어보자고 마셨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이 코코넛 스무디를 못 먹었던 세월들이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대전 안가면 한 하루에 세 잔을 마시는 거 같아 저 오랜만에 그림 한 사발이 했거든요 잘 그렸지? 잘 그렸지? 응 이런 느낌이다 신기하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개이뻐 미친 거 아니야? 우와 가이드 선생님께서 방화 류수정 먼저 가야 된다 하셔가지고 방화 수류정 수류정? 류수정은 러블리즈잖아 러블리즈 이렇게 또 무식함을 한바탕 뽐내고 방화 수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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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들이 정갈해서 좋다 여기는 이제 세종학 음반 카메라도 파네 오 이런 거 파네 우와 신기해 인테리어 예쁘다 오 여기 카페 예쁘다 여기가 그 베트남 음식점인데 이름이 까먼이에요 여기 먹어봤는데 괜찮습니다 진짜? 까먼 감사합니다 까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릭요거트집 어디 어디? 여기? 그린딘 그릭 오 야 맛있겠는데? 오 여기 이제 보시면 화성에서의 최애 스팟 오 수원에 살고 있는 가이드 선생님께서 최애 스팟이라고 우와 이쁘다 오 오 오 오 오 여기가 화홍문입니다 화홍문 오 오 오 우와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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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왕마 끝장난다 완망 개 이쁘다 저는 저기 자주 올라갔어요 아 진짜? 저희도 가는거죠? 아 예쁜거야? 아마 피크닛 세트 같은거 안하는 이유가 여름이라 안하는거지 그렇지 않을까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 봐봐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죠 여러분 좀 더워도 여름에 오는거 추천 왜냐? 연잎을 봐야돼 보이시죠 우와 반대편으로 이렇게 봐도 매력있네 사진 한번 박아놔야지 아 안내문이 붙어있네 원래는 됐거든요 한 2년전만 해도 됐는데 아 진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보수 예정이래 그렇다고 하네요 캬 멋있다 수원 날 잡고 1박 2일 놀아도 엄청 재미있겠다 수원 날 잡고 1박 2일 놀아도 엄청 재미있겠다 스우와 날 잡고 1박 2일 놀아도 엄청 재미있겠다 스우와 날 잡고 1박 2일 놀아도 엄청 재미있겠다 실제로 그런 사람금 안파 그럴거 같아 카페 투어하는거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천국이긴 한데요 물론 저처럼 관광지 자연 구경하는거 좋아한 사람도 천국이긴 합니다만 바이든님이 여기 저렴하고 맛도 있고 닭강정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닭강정 소 4천원 괜찮은데? 절대 먹어보시고요, 여러분. 흥소하다. 아니 이게 자꾸 그냥 담게 되네. 거리가 너무 시원시원하고 예뻐가지고. 좀 아쉬운 게 현대기술의 아쉬운 점. 온도랑 냄새까지 같이 담기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담긴다. 드디어 제가 화성을 가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처음으로. 우와, 엄청 생각보다 더 넓다. 안에는 더 넓은데, 저희가 이제 초중학생 때는 이제 방학 숙제로 화성을 한번 갔다 와라. 다른 게 있었죠. 귀여운 숙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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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못하니까. 미술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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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아. 야아. 이 씨. 오우. 오우. 우와, 요즘은 저런 게 있어? 요즘은 결제도 QR코드를 해버리네. 세상 개 좋아졌네. 오우. 오우. 오우 되게 잘해놨다 이 깃발 예쁘다 이야 이렇게 봐도 예쁘긴 한데 지금 공사중인데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예쁘다 공사중이어도 왕들이 걷는 길이잖아 이얍 우와 이야 오우 진짜 또 대장금 정말 열심히 본 사람으로서 오우 대박이야 아 우와 이런거 같나? 그런거 같애 뭔가 느낌이 hand 우와 어 나도 하나 찍어야 겠다 여기서 너무 이쁜데? 그치? ì 카우... 우와 좋다 여기 12알 우동집! 맛있을 것 같아 이 동네 되게 아기자기한데 좋다 일단 이 길이 되게 정갈하게 잘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아 어딜 가도 주원은 저 꽃 이름 알았는데 보더라 저 태현 선생님이 모델이신 침 따옹 뽀르르릉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탱군에서 꾸렸잖아요 맞아 맞아 나 그때 처음 마셔봤거든 생각보다 괜찮아 크으 아유 맛있어 길 걸어가면서 맥주 마시기 물론 논할 거 아니 근데 이 동네 막 엄청 막 특별한 뭐는 없는데 되게 그냥 걷기 좋다 크으 오우 그래서 이렇게 돼있구만 형태? 형태가 안 가봤어 그래 보이네 막 하루필름 다 있고 막 술집 되게 많고 좋네 아니요 망붕토끼 아 망붕토끼 또 이름이 심지어 개개없네 굿즈를 너무 잘 뽑았어요 이거 귀엽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해가지고 구경왔는데 저 이거 지금 키링도 사버렸어요 직원분들이 영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굿즈들이 되게 쓰잘데기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귀엽다 이름은 망붕이 망붕토끼래요 너무 귀엽더라 4,000원 주고 샀는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까봐야지 아 개개워 붕어빵 나왔어 붕어빵 나왔어 우와 귀여운 거 나왔다 개개짱 아 공룡 나왔어 공룡 귀여운데 어 공룡 귀여운 거잖아 그래 공룡 개개웠다 저도 착해가지고 귀엽씨랑 교환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붕어 가지세요 공룡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왜냐면 붕어가 이모티콘이 있거든 아 진짜? 이렇게 넓었나? 수원역이? 좋네 아우 여러분 아주 야무지게 여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몸 건강히 계시고 안녕 도착합니다